1. 에듀윌 하루 2분 에듀윌 소식을 한눈에 11월 8일 화요일 에듀브리핑 출발합니다. 에듀윌 편입이 360개의 인강과 10종의 혜택으로 구성된 생기초 풀 패키지를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생기초 풀 패키지는 일타 교수진의 노하우를 담아 기초부터 입문 이론까지 빠른 기간 안에 기본기를 쌓는 것에 목적을 둔 강의로 편입 수학과 문법, 독해, 논리 강의와 함께 토익 RC와 LC 강의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강의 수강 전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에듀윌 편입 레벨 테스트를 제공해 어휘와 문법, 논리, 독해 부분의 정밀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학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유선 상담 신청자에게는 편입 수험 정보와 최신 이슈 등을 담은 편입 합격 비법 가이드북과 기출 어휘 체크북 등을 추가 제공합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일타 강사 영입 등 새롭게 탄생한 에듀윌 편입의 기초 인강과 혜택을 모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에듀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